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대구 밀라노 성년단장님 그리고 밀라노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밀라노 우리 단장님하고 안지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정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제가 3월 달에 우리 청송사단법인 지회가 창단식을 갖고 오늘 저희들이 첫 모임입니다. 회원들 첫 모임을 했는데 저는 이 골구리 축제도 늘 행사일정이 7월 31일자로 늘 행사일정이 정겨져 있습니다. 올해도 우리 대구 관계되는 여러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고 합니다. 앞으로 우리 교류를 함께 할 수 있고 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이의를 해주시고 우리 분과위원장님들 조금 잘못된 부분들은 그 분과에 해당되는 민요나 국악이나 섹스포이나 또 가수나 분과위원장님들이 맡은 능무에 충실히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희들이 첫 연회 일회라니까 첫 모임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저희들이 복을 드리기 위해서 복드림이라는 사물패가 지금 생겼는데 아무튼 복을 많이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. 복드림 화이팅! 다시 한번 복드림 화이팅! 여러분들의 큰 함성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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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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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